신한 알파스와 웰뱅 피닉스의 양팀의 1라운드 맞대결 1세트 남자복식 15점 경기에서 마민캄 선수가 15점 가운데 12점을 득점하면서 신한 알파스가 먼저 승리했습니다. 이제 여자 단식경의 11점 경기 김예은 선수와 김가영 선수의 경기로 들어갑니다. 김가영 선수의 공격으로 2세트 출발합니다. 네 모든 선수에게 까다로운 그런 배치 147입니다. 회전을 많이 이용하고 첫 번째 겨냥하는 포인트를 약간 좀 올렸는데 짧게 빠지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한다면 2포인트 20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는 한 22, 23 정도는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려운 배치는 아니었는데 실수가 나왔네요. 코너를 거의 동시에 맞게 되는군요. 그렇죠. 장점을 너무 아래쪽으로 쓴 것 같아요. 김가영 선수는 지난 시즌 전체 4위에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33승 27패, 단식에서 19승 11패로 단식경기 승률은 63.3%를 기록했습니다. 뱅크샷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연속적인 뱅크샷을 시도한 김가영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김가영 선수가 팀에서 고군분투했죠. 여자 선수가 이제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가영 선수가 상당히 힘들어했었는데요. 올해 팀 여자 선수를 한 명 보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담을 좀 덜고 어느 한 종목에만 좀 전념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야, 얇은 두께. 야, 얇은 두께요. 행동을 했었던 김예은 선수. 오우, 이게 빛나가네요. 오우, 이게 빛나가네요. 저런 두께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길게 빠뜨렸네요. 오후 시즌은 김예은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 웰뱅 피닉스입니다. 옆돌리기 득점. 파이브 쿠션으로. 멈춰서나요? 거의 붙었는데 맞질 않았네요. 1, 2, 2, 3. 자, 초반 두 선수가 약간 긴장한 그런 느낌이 있죠. 살짝 옆쪽으로 빗나가면서 멈춰서는 김가영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볼 모습인데 김보민 선수. 네, 참 지금 뱅크샷 두 공이 아주 예쁘게 모여있긴 합니다만 3쿠션에 가깝든지 아니면 반대쪽 레일 쪽에 가까우면 재기가 편해요. 근데 저렇게 가운데 테이블의 중앙 쪽에 있으면 오히려 재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건 크게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출발선입니다. 아, 좋네요. 첫끝점 김예은 선수 뱅크샷으로 특정합니다. 다음 공의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슬리뱅크샷으로 깨끗하게 성공하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네, 역시 깔끔합니다. 여기서 특정 좋습니다. 김예은 선수의 공의 움직임도 훨씬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지고 정돈이 잘 된 그런 느낌이네요. 어제 경기에서는 김예은 선수가 서현민 선수와 혼합복식에서 출전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은 단식 경기 나와서 김가영 선수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네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공을 칠 때 조금 더 회전을 잘 썼더라면 네, 아쉬워요 지금 회전 양으로 결정되는 그런 상황 어차피 빨간 공이 오기 전에 내 공이 3쿠션을 이루고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얇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전도 또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특점이 나오는군요. 네, 좋습니다. 라이닝만에 특점 나왔습니다. 김가영 어제 경기에 이어서 여자 단식 경기 2세트에 출전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휴원스의 돌풍이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경기에서 휴원스의 김세현 선수에게 11대2로 2세트를 내줬던 김가영 선수입니다. 좋아요. 어제 경기는 김세현 선수가 워낙 잘했던 거고요. 또 김가영 선수가 얼마 전에 끝났던 비록 준우승에 그쳤지만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맞습니다. 늘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 김가영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너무 바깥쪽으로 나갔네요. 네, 늘어오기를 시작했었던 김가영 선수. 연속 2득점 기록하면서 3대2를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김가영 선수가 FBA 챔피언십에서 개막전이었었죠. 그동안에 맞상대 전적에서 이상하게 이미래 선수에게 쉽지 않았잖아요. 이미래 선수 꺾고 올라갔습니다만 또 하나의 벽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자부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짧은 기간 휴식기가 있었는데 그 상황을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아주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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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치기. 넣어 치기. 넣어 치기. 넣어 치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공이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분리가 커지긴 했습니다만 두껍게 맞은 만큼 또 회전이 많이 살아있었죠 지금 회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의 득점이 될 뻔했어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습니다만 살짝 빗나가네요 의도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역회전 넣어지기 아 좋습니다 김영선수가 백두샷 2개 성공하는 2세트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확실하게 쓰리쿠셔를 보여주네요 백두샷 좋습니다 백두샷 2개 성공합니다 비교적 불안한 그런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또 PBA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회가 거듭될수록 카메라 감독님들이 당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지금 공속도로 봤을 때는 뒤쪽으로 옆돌리기를 친 건지 안쪽으로 빠뜨려서 더블 쿠션을 이용한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빠른 속도였거든요 아 저 정도 속도와 회전력이었으면 뒤로 빠져도 득점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각이 좀 어려운 각이었는데 공단 샷을 시작했었던 김가영 선수입니다 저 정도의 배치면 수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정도의 그런 공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흰 공이 아래쪽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역회전을 사용해서 이 더블 쿠션을 시도하면 횡단을 시도하면 득점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였는데 극복하지 못했네요 아 지금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짧게 네 두껍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큐가 빨리 나가고 말았네요 맞추기는 쉬워 보이지만 치기가 어려운 공이었어요 지금보다 조금 뭐 얇은 두께로 잘 끌어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빨간 공이 또 노란 공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군요 네 반대편으로 짧게 치는 게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아 김가영 선수가 회전을 정말 잘 씁니다 아 되게 들어오네요 아 지난 대회 때 제가 김가영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아 모든 공을 진짜 너무 잘 친다 하지만 아 그동안 이 풀 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쓰리쿠션 선수들에 비해서는 양쪽 사이드 회전을 조금 덜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본 모습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네 진짜 화이팅! 어떤 흐름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지금은 확실하게 정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아 트쿠션으로 맞고 마는 김가영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보통은 저런 공이 나오면 뒤로 넘겨서 스리쿠션 이후에 인공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그리거든요 아 깔끔하네요 김예은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공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항상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 그걸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거 네 굉장한 장점이죠 팀 리그에서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전혜린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이제 99년생 가장 어린 선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시원시원한데요 지금은 끌어쳤다기보다는 팁을 빼서 자연스러운 각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내공이 저렇게 서있을 때 끌지 않고 이렇게 치기가 어지간한 감심장이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2득점 올려놨습니다 벤치가 조금 바빠지기 시작했나요? 네, 지금은 상당히 까다로운 공이에요 네, 베스트 타임 아웃 자, 오른쪽 회전을 많이 주고 빨간 공의 왼쪽을 얇게 빠르게 강하게 쳐서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해법이 눈에 보입니다 네, 베스트 타임 아웃 네, 베스트 타임 아웃 자, 오른쪽 회전을 많이 주고 파이팅! 파이팅! 스피트 자,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벤치에 가면 쿠 감독과 석 코치가 딱 든든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작자를 보여줬고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아, 이 뱅크샷을 쳐서 빨간 공을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빨간 공부터 반대편의 레인까지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밀려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뱅크샷! 오, 이렇게 밀립니까? 회전 좋은데요 아, 아쉽네요 살짝 벗어납니다, 김미원 선수 좋은 공격 보여줬네요 네, 그래도 워낙 자신감 있게 쳤기 때문에 또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아, 좋은 판단이었어요 아, 네, 아쉬운 장면이 네 아, 쿠드롱 선수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 지금 방향이 잘못 맞았어요 그러네요 장단이 재방향인데 지금 단장으로 맞으면서 묘하게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돌리가 되지 않고 생각했던 대로 공의 방향이 꺾이질 않았습니다 4-0 절대 빨리 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 네 여기서 만나네요 키스로 아쉽게, 김미원 선수 두껍게 끌어서 치려고 하다 보면 저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주 평범한 두께에서 그냥 약간 끌어서 쳤을 때 저런 키스가 방지가 되는데 아, 아쉽네요 묘하게 공이 어렵습니다 네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김강용 선수의 2세트입니다 2뱅 아, 잘 맞췄는데 힘이 없네요 아, 힘만 있으면 되는데 아, 네 아깝습니다 아, 그래도 김강용 선수 참 대단합니다 저런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 회전 너무 많아요 네 많이 벗어나는 김예은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공은 저런 형태로 놓고 연습을 많이 안 해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만 쳐봤다면 저렇게 회전을 많이 줄 이유가 없었던 공이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얇았어요 뭐, 키스를 빼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얇게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두껍게 치면 아래로 내려와서 키스가 나기 때문에 얇게 치려면 더욱 또 회전을 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보조 브릿지로 공격하게 되는 김강용 선수입니다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 3점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김강용 선수입니다 네, 보통 저런 걸어치기에서 두껍게 걸리는 이유는 Q를 세웠을 때 약간의 커브가 나면서 의도의 똥보다 두껍게 걸리는데 지금은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이 커브의 영향보다는 이제 디플렉션, 공이 밀리는 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얇게 맞았어요 와, 네 유리하게 2세트를 끌고 갑니다 9점에 김여은 선수입니다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시도를 하고 공이 갈 때 이미 쿠드롱 선수가 뒤에서 웃었어요 아, 예리합니다 방송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에게는 현장에서 들리거든요 네, 네 약간 감탄하는 네, 쿠드롱 선수가 정말 응원하는 응원에 지금 힘을 많이 쏟고 있어요 네 매치 타임아웃 매치 타임아웃을 2세트 때 두 번 부르네요 자칫 잘못하면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가는 그런 키스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란 공 뒤쪽으로 키스를 빼는 두께를 치면 내 공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두껍게 교량하고 팁을 빼고 밀어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두껍게 교량하고 팁을 빼고 밀어서 갈 것인지 두껍게 교량하고 팁을 빼고 밀어서 갈 것인지 받아들이는 김예은 선수 상당히 귀엽습니다 마무리를 위한 뱅크샷인데요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가능성이 있는 공이에요 아 아 네 이렇게 하나 키스 각은 딱 맞았는데요 네 각은 잘 쳤습니다만 키스가 나오면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아 아 네 내 공이 가기 전에 미리 키스가 나와버리면서 아쉽게 들어가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네 득점 성공 그렇죠 자 9대3이라고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아니고 포기 그런 상황도 아니죠 제 기억에 지난 시즌 때 김가영 선수가 2세트에서 11점을 친 적이 있거든요 네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네 네 길게 네 잡습니다 김가영 선수 그렇지만 또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공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또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공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큐 속도를 조금 높이는 그런 스트로그로 네 뒤돌리기 5쿠션으로 성공한 김가영 선수 두께 굉장히 조심해야죠 네 두껍게 잘 처리했고 아 네 길게 나갑니다 아깝네요 김가영 선수 연속 득점에는 성공했습니다만 한 이득점에 그칩니다 아쉽게 빗나가는 김가영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나네요 네 한 번은 피했습니다만 또 두 번째 네 김연 선수의 공격 피스가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치의 공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 두께로 치려고 했던 게 아니죠 네 세 번째는 만나게 된다 두 번은 피해갔습니다만 세 번째 만나게 됐습니다 설렘 есть 네 네 세 번째는 제가 여러 가지로 세 번째는 네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김여은 선수가 키스를 냈던 공과 좀 비슷한 형태인데 시도는 안 합니다. 오종 선수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벤치타임하우스 불렀군요. 당연히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죠. 어차피 넣치기가 쓰리쿠션이 이루어지려면 앞공을 좀 두껍게 맞춰야 돼요. 두껍게 맞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각입니다. 지금 오종 선수도 그 얘기를 했죠. 레일만 태울 수 있도록만 하면 그냥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신정우 선수의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냥 돌기만 하면 나오는 각이에요. 두껍만 두툼하게 잘 맞춰야 돼요. 정말 우넓게 너무 얇게 맞으면서 레일을 거의 치즈스로 가는 그런 현상만 아니면 근데 오히려 저게 돌지 않을까 봐 두껍게 맞추면서 내공이 천천히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김가윤 선수가 백사에서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쳐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쳐보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래서 오종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이제 느낌 자체가 김가윤 선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겨냥하고 더 강하게 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두께가 조금 얇았던 거예요. 아쉽네요. 네. 원 뱅크 샷을 시도했었던 김가윤 선수입니다. 역시 같은 상황이죠. 이거는 부드럽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두껍게 칠 공이 아닌데요. 네. 서로 한 번씩 같은 상황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튕겨낼 공이 아니라 그냥 얇게 들어가기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두꺼움은 키스였죠. 네. 그대 육으로 오합서 가고 있는 김예윤 선수 반면에 김가윤 선수 네. 현재 출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만 줄여줘야 됩니다. 조금만 줄여줍니다. 너블 쿠션 조금만 줄여줍니다. 아직 알 수 없는 2세트입니다. 아, 넣어지기 잘 쓰네요. 동점을 향한 넣어칙인데요.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공을 남자 선수들이 쳤을 때 쭉 뻗어오는 것과 여자 선수들이 쳤을 때 뻗지 못하는 이유 그걸 본다면 아무래도 남자 선수들이 힘이 강한데 그 효과를 내려면 첫 번째 쿠션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치는 쿠션 자체를 공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공을 밀어쳐야 되겠다. 그 공을 밀어치기 바운딩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밀어쳐 보면 레일을 쭉 차고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아, 네. 10점에 먼저 올라가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일단 위기 상황까지 왔었는데 한 점 잘 처리하면서 세트포인트 김가영 선수가 잘 따라오긴 했었는데 먼저 10점에 올라가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마무리를 시도하는 김예은 뒤돌리기 이렇게 해서 기회가 한번 더 가네요. 충전 득점하면서 세트포인트에 올라온 김예은 승군사다운 모습을 김가영 선수가 가지고 있거든요. 김가영 선수 이번 공격 중요하겠습니다. 공간이 커 보이지만 잘 꺾이는 위치예요. 아, 아깝습니다. 끌 필요가 없는 공이었는데 아, 아쉽네. 대부분의 실수는 이 뱅크샷을 많이 안 해본 선수들이 하는 실수가 저런 것들이죠. 네. 내공과 저렇게 나란히 서있을 때는 굳이 끌지 않아도 그냥 당점을 조금만 낮춘 상태에서 강한 타격으로도 얼마든지 원포인트 근처에 있는 공들은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아래쪽으로 직접 내리는 더블쿠션. 부드럽게 더블쿠션. 어,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마무리하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11대 7. 아, 김예은 선수가 자, 2세트. 정말 중요한 세트를 가져오게 되는군요. 자, 김예은 선수. 어제 경기에서는 차연암 선수가 이미래 선수에게 승리를 꺼두면서 2세트에 승리했는데 오늘은 김예은 선수가 김가윤 선수를 꺾고 2세트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 웰뱅크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들어낸 웰컴 저축은행 웰뱅크니스입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네.